옥탑입니다 옥탑입니다 이 거친 숨소리 신대방역 사이에 있는 깔끔한 옥탑입니다 가격은 보증금 300에 월세 45만원 관리비는 6만원 따로 였구요 2m 70에 3m 40입니다 300에 45만원이면 300에 45만원이면 굳이 옥탑이 아니고 일반층이 들어도 이 정도는 잘 한번 찾을 것 같아요 300에 47? 1,2만원 차이로 난다면 옥탑만 찾는 분들이 있어서 옥탑만 찾는 분들 중에서 깔끔한 것을 찾는 분들이라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현재 청소가 끝났구요 옥탑이니까 일단 방은 이걸로 됐고 밖에 한번 오늘 비가 와서 오늘 비가 와서 옥탑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비가 옥탑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네요 옥탑 공간은 이렇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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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